네, 안녕하세요. 입장료 얼마예요? 2천 원이요? 여기 있습니다. 상품권은 생성군 1원에서 상금처럼 2천 원을 찍힐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상품권이요? 이야, 대박인데? 2천 원을 그냥 돌려주네. 모두 6개 구간, 총 31.5km의 호수길. 그중에서도 호수길을 가장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오후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설치 미술 이런 게 있네요. 미술 작품들도 있고 볼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책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아유, 단답형으로.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 상태인데 지금 여기는 너무 시원해요, 지금. 사실 공기가 서울하고는 사이에 다릅니다. 우와! 우와, 최고다, 최고! 우와! 산세조끼로 유명한 행성. 행성호를 만나 더욱 완벽한 그림이 됐는데요. 세상에, 기가 막히다. 뷰가 진짜 좋아요. 금도끼, 은도끼, 산신량님 나오실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진짜 최고의 뷰인 것 같습니다. 산이랑 비치는 호수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뚝 잘라서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슈과